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리로 솔로쇼다운 1등 도전해보겠습니다 빠밤빠바람 일단 적은 쿨트, 칼, 라니, 키트 다 못말했구만 일단 바로 첫번째 상자 까주고 오! 바로 두개나 있네 아 방금 키트 그 핥히는 소리 난거 같은데 아 맞네 키트있네 하지만 오면 바로 가젯으로 샥 피한다음에 없앨수있지 아 제발 나한테 오지마 오! 싸운다 싸운다 이때다 샥 가서 바로 컷 그리고 상자 한개 까주고 오! 엄청 아프네 이 상태로 키트한테 맞은다음에 난 궁맞이면 바로 잭사지만 난 그렇지 않지 일단 키티 견제해주면서 슬픔핀 날려주고 슬픔칼 아마도 종이상대했겠죠 아 저 밑에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오 여긴다 아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가젯 피하고 오 궁 나이스 아 콜트 궁있네 제발 안돼 제발 제발 한대만만 제발 죽어 오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긴거야 와 대박 야 브룩 가젯 브룩 가젯 브룩 가젯으로 피해주고 오 콜트도 피해주고 잘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 에디 막 제가